광주대교구가 설립한 광주인권평화재단이 오는 26일부터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청소년들이 유엔인권이사회를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광주인권평화재단은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2018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1년 시작해 8회째인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광주광역시 서구 5.18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모의인권이사회에는 광주지역 고등학교 재학생과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80여 명이 참가합니다. 참가자들은 토론 참가자와 의장단으로 나뉘어 한반도평화와 청소년 생존권, 난민인권 등 세 가지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실무분과회의와 본회의를 연 뒤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광주인권평화재단은 지난 2010년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광주대교구가 설립했습니다. 5.18 정신을 계승하고 광주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준 이들의 은혜에 보답하며 지구촌의 민주화, 인권, 정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과 긴급부호, 조사연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